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 통과가 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하는데 그 일정이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언론에 공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담당 판사는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담당 판사까지 나온 것이죠. 돌이켜보니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를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이재명 대표 일전에 저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면 그 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기 때문에 나올지 말지는 두 번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언젠가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 판사는 유창훈 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유창훈 판사에 대한 호불호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유창훈 판사의 최근 판결 내용, 판결이 아니죠 참, 구속 여부를 결정지은 내용.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강진구 기각, 김용재판 위증 의혹 이모 씨 기각. 돈봉투 관련해서 강래구 씨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는 발부. 최근에 유창훈 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유 판사가 무슨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지금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동료 의원들이 감싸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것은 영장 발부에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세요? 일단 먼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의견의 결정이든 존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영장 담당한 후배 판사 두 분 통화했거든요. 아, 그래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개딸들 이번에 단식할 때 커트 카리나 소동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판사가 발부했을 때 또 이게 불상사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마찬가지로 판사가 기각할 때도 저는 존중해주댄다. 일단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리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판사님은 우리 여러 사례를 통해 봤듯이 나름대로 소신,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걸로 평가하고 저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약에 영장 심사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유창훈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구속영장 발부.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것이고. 너너너너대. 안 돼, 안 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심사하는 동안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각이 내려지면 이제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구속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서재원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이것이 곧 이제 민주당의 전화위복이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당대표 시절이 아니고 5년 전에 지자체장이 어떤 범죄 행위다. 이미 증거를 회피하거나 조작할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천 관련해서 어떤 헌금이라든지 혹은 그런 범죄 행위면 구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최근이고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증거인멸도 됩니다. 그러나 5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판사 자체는 이재명 당대표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저는 기각될 걸로 보고 이 이후에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국민의힘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한번 걸러져서 넘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넘어온 것을 그 판사가 받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영장심사와는 좀 다릅니다. 어찌 됐건 유판사의 판단, 그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옥중공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지금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지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적 시선을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보장될 수 있나요? 그냥 뭐 옥중모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강짜요. 진짜 있을 수 없는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그걸 국민들께서 그걸 온전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이상민 의원,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대표직 그만둬야 합니다. 정청 내 최고의 생각은 다르죠. 흔들림 없이 당대표 이재명을 지킬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어요. 비명계로 일컬어지는 이원욱 의원도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옥중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월 27일 날 일사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모 언론사 논설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 라고 한 얘기 기사가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옥중공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옥중당대표 옥중공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제간을 할 수 있겠죠. 그 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에 의해가지고 일상적인 당분은 집행이 될 것이고 그때 직무대행의 1순위가 원내대표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새로 뽑는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좀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만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원흥 의원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음 주 26일 날 실제 심사에 나갈 거냐. 이거를 지금 되게 물어보세요. 진짜 못 듣고 같으세요? 네. 근데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이재명 대표 단식과 이 건강 상태를 판사가 압니다. 그런데 26일 날로 했어요.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서류 심사로 저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심사라는 건 인권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서류 심사가 주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연기해달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거는 판사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26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진행이 되게 될지 다음 주는 참고로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심사를 받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